중급자 하모니카 교본 영상 강좌 반갑습니다. 중급자 하모니카 교본 영상 강좌에 이어 중상급자를 위한 하모니카 교본 영상 강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먼저 제작되었던 중급자를 위한 하모니카 교본 영상 강좌는 베이스 테크닉을 응용한 강좌였다면요. 이번 중상급자 하모니카 교본 영상은 트레몰러 하모니카의 모든 테크닉들이 압축되어서 강좌가 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작한 중상급자 교본을 위한 영상 컨텐츠에 대한 장점을 다섯 가지 정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곡을 시작하기 전 저의 피아노 연주와 전반적인 곡을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인 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산화음과 메이스 테크닉의 응용 방법과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설명해 두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QR코드나 책에 있지 않은 저의 노하우를 곡마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실제 중상급자 교본에 있는 곡들만 가지고도 실전 연주가 가능토록 제작하였습니다. 저의 트레몰로 교본 중 최고로 난이도가 높은 중상급자 교본 영상 강좌를 통해서 찐하모니카 연주를 꿈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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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